거설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휘판한다. 지가 되질라고, 지가 되질라고 부딪혔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것까지 책임져? 지가 죽으려고 분신한 놈, 누가 대통령 윤석열이가 잘못 관리한 거? 뭐, 뭐,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나 지역 주민 세금 내고 살았다. 왜? 지가 따고도 세금 내고 살았다. 이리 와봐. 왜 이리 와봐. 아니, 저 사람이 해 놔둬 때는 왜 가만히 놔. 물 마와라 그래? 어디다 놔, 이리 와봐, 이리 와라. 그러지 말라니. 얘를 말려야지. 저 사람이 아주 미쳐가지고. 정신들 또 말이야. 정성 오동 놔두고 얘.